가로쇠로 십자말 초선 퀴즈 슬기로운 퀴즈생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대통령 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부표에서 소추하여 파맨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를 말합니다. 정답은 탄핵입니다. 2번 문제 조선 후기 관직으로 지방에서 밀란, 영모, 도적 등의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파견되는 임시직입니다. 정답은 안핵사입니다. 3번 문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돌을 즐겨 지킨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정답은 안빛낙도입니다. 4번 문제 쇠부치를 녹이는 그릇인 도관에서 온 말인데 흔히 무릎뼈를 속대게 이르는 말로 이 말을 씁니다. 정답은 도가니입니다. 5번 문제 백조의 순우리말로 영화 타짜 1편의 주인공 별명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본의입니다. 6번 문제 아버지의 여자 형제인 고모의 자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정답은 고종 사촌입니다. 7번 문제 조선제 육대왕으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후 죽임을 당한 비운의 왕입니다. 정답은 단종입니다. 8번 문제 미국 육군의 판도탄, 육경유도탄 체계로 정신명칭은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입니다. 정답은 싸드입니다. 9번 문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천락을 말합니다. 정답은 집성촌입니다. 10번 문제 공연이 조그만 흠집을 들추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트집입니다. 11번 문제 이술에 붉은색을 내기 위해 바르는 묽은 액체 타입의 연지를 말합니다. 정답은 틴트입니다. 12번 문제 흔히 일상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동을 말할 때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정답은 루틴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